개발자들이 가끔 오잖아요 트위치는 글로벌이라 아 근데 개발자도 눈수도 들어 여러분들 이거 사람이 어쩔 수 없나봐 디시블 이거는 눌러서 마이크를 얘기하는거고 치킨광고 내려주라고 어 맞다 맞다 아 음파로 미세먼지를 걷어내고 있어 대박 와아 이기질갈 어 화장실 왜이렇게 다 깨끗한데 여기만 더러워 폭발했네 그거 한번씩 폭발하는 날 있잖아 약간 마살라치킨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쵸? 맘스터치에서 새로나온 마살라치킨인가 그거 있잖아 개발자가 왔다고? 이 게임 개발자가 왔다고요? 개발자 트위트에 내방콜어놨다고 벌써? 땡큐 베리굿 나이스게임 아직 시작도 아닌데 부담스럽게 컴온 코지질갈 사자후 내공 식갑자 구양신공 도착 다행히 그만하리잖아 인마 자꾸 여보만 여보여보버리고 있어 여보? 어디있어? 여보 먹을거 없어? 됐어 썰어 아 아 아 나 뒤로 던져 죽네 길이 쫓아가니까 지나가다 걸릴까봐 그랬던 것이지 길이 열버리면 던질려고 했죠 아 계세요? 갔냐? 나 스트리밍인데 말을 어떻게 안.. 내가 스트리밍인데 말을 어떻게 안.. 이놈 자식이 소리도 멋지르게 하고.. 참는걸 지금! 소리 안 지르려고! 개발자가 무수하지 말란다고? 무섭게 만들어 놓고 무수하지 말란 경우에.. 뭐예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니야 사랑하는데 지금도 사랑안해졌어 원래 사랑했는데 지금 정떨어짐 개발자가 나 할 수 있다고 아직도 안갔냐? 개발자 가면 통역해주세요 돌 모아 돌 모아 여기다 돌 던져놔 아 미친! 에이씨 알까기 됐어 이씨! 한 대 맞고 두 개 나려나간다 이씨! 소리 한 번 지르고 가자고 와우! 야오! 눈같은걸 왜 그러는거야? 개발자의 눈이라고? 저기요 개발자님 쓸데없는 정보 주지 마세요 야 얘들아 통역하지마 개발자님 신나셨다고? 아 그래요? 이거 7호가 뭐죠? 롤을 너무 많이 했나보다 난 그렇게 밖에 안보이는데 75호시는 말이 안되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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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